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수요량, 이게 공급량이니까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어요. 매년 실제로 입주돼서 공급되는 양이 필요한 양보다 많기 때문에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요.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아파트 투자를 할 때 혹은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가령 중학교 학분이 좋은지, 학원가와 얼마나 가까운지, 내가 다니는 직장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아니면 인근에 상가나 백화점 같은 편의시설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집값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짓는 큰 요인은 아파트의 공급량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지셨죠. 공급되는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되는 물량이 적어지면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시장 원리에 대해서 깨우치신 분들이 많아지셨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사는데 거의 전재산이 투입되는데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고 사는 건 너무 위험부담이 크니까요. 그런데 공급 물량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이나 투자를 하실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각자 생각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수도권에 사셔야 할 분들이라면 말이죠. 최근에는 이 공급 물량을 지역별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많이 생겼어요. 부동산 지인은 이렇게 지역별로 수요량과 입주량을 찾아보기 편하게 만들었고요. 호객노노에서는 입주 예정 물량을 지도를 통해서 어느 위치가 과물량인지 아니면 공급 부족인지를 파악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실에서는 지도보기와 입주량 보기를 적절히 반영해서 자료를 공개하고 있죠. 어떤 지역에 필요한 주택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그 지역의 인구수에 1,000분의 5를 곱하는 식으로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예컨대 경기도의 인구수는 약 1,340만 명이고 여기에 1,000분의 5를 곱하면 6만 7천호가 매년 새롭게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 숫자를 넘어서 공급이 되면 집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훌륭한 기준점이 될 수는 있겠죠. 이 수요량은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반해서 공급량은 부동산 경기나 혹은 정책에 따라서 들쭉날쭉 변화가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 수요량이 좋은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 수요량은 대부분 신혼부부가 차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고 못 보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아파트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노후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30년에서 40년이 넘는 아파트가 점차 인기가 떨어지죠. 그리고 안전상 문제도 발생하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용적률도 부족해서 아예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사업성이 받쳐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재건축 연안을 30년으로 정했는데요. 물론 얼마든지 고쳐서 더 사용은 할 수가 있어요. 3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셔버려야 하는 건 아니죠. 다만 그 이상 연차가 올라갈수록 집을 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누구도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30년이 넘어간 아파트는 살 수 없다 혹은 살기 싫어서 빈집으로 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실제로 관리만 잘하면 더 살 수 있지만 이에 편의를 위해서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헌집을 부수고 새집을 지어도 사업성이 나오고 30년 이상 구축이 많아질수록 신축과 준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새집의 가격은 더욱 오르게 되죠. 그런데 재건축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여러 이유로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구축 아파트는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어진 지 오래된 이런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무서워요. 개인적으로는 큰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이 문제죠.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각 지역별로 아파트가 몇 호나 중공이 되었는지 연도별로 나눈 표예요. 여긴 안 나와있지만 196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가 있고요. 2019와 2020은 여기에 없어서 주택건설 실적 통계에서 이렇게 따로 뽑아왔습니다. 여러 지역을 일일이 보지는 않고 이 전국의 총합계와 그리고 서울, 인천, 경계를 합한 수도권의 데이터를 나눠서 볼 건데요. 몇 년도에 얼마만큼의 아파트가 중공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국내 전체 지역에서 아파트가 중공되었던 물량을 이렇게 연도별로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1987년까지는요. 약 10만 호 이하로 공급되던 것이 90년도부터는 20만, 92년도에 38만, 95년도에는 42만 이렇게 급격하게 공급량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98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걷으면서 중공물량이 급격히 하락했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급량이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래프는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표를 그려볼게요. 수도권은 1992년부터 갑자기 중공 물량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5만을 찍더니 17만, 16만, 18만 이렇게 계속 많은 물량이 2005년까지도 계속이 됩니다. 92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수도권에만 약 230만 호 정도 되는 많은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3년까지 물량이 줄어들었다가 18년까지 급격히 늘었고 현재는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90년대에는 분당이나 평촌산본, 중동, 일산의 1기 신도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되었고 그 인근에도 중소규모의 택지지구가 계속 공급이 되었던 거예요. 특히 당시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준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여기에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공급했습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이었죠. 이때 당시에 국내 건설업계의 능력과 여건에 비해서 너무 많은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닷모래를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질 낮은 철근을 사용하기도 했죠. 부실공사가 꽤 많았습니다. 아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30년이 넘으면 살 수 없고 부숴야 한다고 가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녀석들이 30년 차가 되는 해부터는 이것들이 없어지는 양 더하기 원래 필요한 공급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와 같이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4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허가가 가장 선행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허가에서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은 3년에서 4년 정도가 걸리는데 여기서는 계산의 편의상 3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잠깐 동안 이 3년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 표는 통계청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 인허가 실적을 다운받아서 정리한 것인데요. 이 데이터를 표로 나타내면요. 수도권의 인허가 실적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2013년 19만을 저점을 찍고요. 2015년 40만을 최고점을 찍었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인허가 물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를 다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태를 보려면 이 인허가량에 더하기 3년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보면 2020년까지 나와있는 이 인허가량으로요. 이렇게 2023년까지의 입주 물량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2013년도의 인허가 물량으로 2016년의 입주 물량을 예상하는 시기죠. 아까 표에서 연도만 3년 더 더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2020년의 인허가량으로 2023년에 입주되는 물량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를 표로 이렇게 두 줄을 표로 나타내 보면요. 해당 연도에 실제 입주하는 아파트를 알 수가 있는데요. 2016년에 저점을 찍고 2018년에 40만 호를 고점으로 2023년까지는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적으로 필요한 수요량을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수요량은 인구 곱하기 1,000분의 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 인구가 약 970만, 그리고 경기 인구가 1,350만 정도, 인천 인구가 약 295만인데요. 더해보면 수도권은 2,615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1,000분의 5를 곱하면 약 13만이 나오게 되는데요. 수도권은 매년 13만 호의 새로운 주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신혼부부가 이 수요를 대부분 차지하겠죠. 이 수치를 여기 그래프에다가 실제로 넣어보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수요량, 이게 공급량이니까 이런 결론으로 낼 수가 있겠어요. 매년 실제로 입주돼서 공급되는 양이 필요한 양보다 많기 때문에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요.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표가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중공 연도별 규모는 처음 보여드렸던 표를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수도권에서 강 연도마다 중공된 아파트 수를 나타낸 거죠. 1980년에는 2만 9천 호, 86년에는 6만 호 정도가 공급되었다. 이 표고, 그리고 위에 표를 보시면 바로 앞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인허가 양으로 3년 후에 입주 실적을 예상한 표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2010년에는 30만 호가 입주할 거고, 2020년에는 32만 호가 입주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 두 표를 이렇게 배치를 해본 이유는요. 처음 저희가 가정을 했던 것처럼 아파트가 30년이 지나면 살 수 없고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에 2만 9천 호가 공급이 됐는데 30년 후인 2010년에는 2만 9천 호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2020년에는 32만 호가 공급이 되는데 1990년에 지어진 8만 8천 호가 30년 차가 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준공한 지 30년 후에 멸실이 되는 즉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아파트 호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려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그래프로 넣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30년 전에 건축돼서 없어져야 할 물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러한 멸실되는 물량은 공급량에서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 2021년은 멸실물량이 8만 7천 호 정도 되는데요. 2022년부터 정말 무서운 일이 발생할 것이 보이죠. 2022년에는 거의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뛰어서 15만 호, 2022년 17만 호, 24년에는 16만 호 이렇게 멸실되어야 할 물량이 많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2030년까지만 넣어봐서 그렇지 사실 2035년까지도 없어져야 하는 물량은 약 15만 호 정도를 계속 유지해요.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입주되는 물량에서 이렇게 멸실되어야 하는 물량을 빼면 시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공급량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입주하는 물량에서 없어지는 물량을 빼서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실제 공급 효과는 멸실물량을 빼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아까 봤던 필요한 주택수 있죠? 매년 필요한 13만 호를 여기다가 넣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봤던 멸실되는 양을 대입하지 않았을 때는 주택공급이 충분하게 그래프가 여기쯤 있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멸실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란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은 뒷부분은 더 심각한데요. 2035년까지 없어지는 물량이 꾸준히 많은 상태가 유지될 것인데 이에 비해서 살만한 아파트의 공급이 매우 부족해질 거예요. 지금까지의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도 일을 막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집값이 오른다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보다 더 심한 자산의 양극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가 않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소형의 조그만 공공주택이 아닌 양질의 중형 민간주택을 수도권에 공급을 해줘야 돼요. 사실 여러 규제를 없애고 시장에 맡겨두기만 해도 알아서 공급이 되죠.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던 분들이라도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동차로 비유를 해볼 건데요. 차를 타고 싶은 수요는 항상 있고요. 큰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이 수요자들 중에는요. 롤스로이스나 벤치나 BMW, 제네시스를 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랜저나 소나타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모닝을 사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자동차의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면서 비싼 자동차인 벤치나 BMW를 아예 못 만들게 해버렸죠. 이후에 그랜저나 소나타까지도 더 적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자동차 대수를 수요량에 맞춰서 늘리긴 해야 되니까 모닝을 5배 정도 더 늘려서 공급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모닝은 흔해 빠진 차가 돼서 비슷한 크기의 마티즈를 포함해서 경차 가격들이 하락할 것이고 4인 가족이 선호하는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중형 차량들은 세차 공급이 줄어드니까 중고차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소비층이 두텁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이 상향될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벤치나 BMW 같은 고가 차량은 아예 세차 생산을 하지 않으니까 만든 지 얼마 안 된 2년차, 3년차 차들부터 가격이 급상승할 거예요. 중고차임에도요. 그리고 5년차, 7년차 이런 중고차들도 키맞추기로 쫓아가겠죠. 이 와중에 만든 지 오래돼서 폐차시켜야 할 정도의 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가격 상위, 가격 중위에 있는 중고차들 가격이 모두 올라가겠죠. 계속 공급되는 경차 때문에 중고차의 경차 가격만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아예 차를 안 살 수가 있나요? 거의 필수제에 가까운 성격이기 때문에 안 사긴 힘들겠죠. 그런데 집은 어떨까요? 집이 필요가 없다고 전세나 월세나 자기 소유나 집에 안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멀쩡한 집에서 살고 싶어하고 괜찮은 집, 좁지 않은 집에서 살고 싶어해요. 이건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생활에 필요한 3대 요소가 의식주가 아니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입주 물량만을 봐서는 안 되고 이제는 공급된 지 오래된 주택들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사실과 이 물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수명을 30년으로 가정에서 말씀드렸지만 35년차, 40년차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어쨌든 오래된 아파트가 쌓여간다는 건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직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 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